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분들은 우편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아마 흔들 겁니다. 왜 본인이 이제 그런 부정선거에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공병호 tv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온라인 조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mz세대가 여러분 그런데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반박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며칠 전에 방송이 됐던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다 여기에 이제 두 분의 선관위 위원들이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편투표함을 만들었고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것을 그냥 분류해서 우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3구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4.15 총선에서 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듭 한 번 더 확정적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당선과 낙선을 가르는 기준이고 어쩌면 선거의 모든 과정들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편투표 경우에 숫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우편투표지 분류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작 서브용 pc에 입력돼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투표함에 쑤셔 넣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참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2020년 총선에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증감 조작작업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되겠죠. 선관위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부정승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추것도 부정승을 안 했고 그냥 우편집중국에서 배달해 준 거를 직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선관위원 입회하에서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4월 15일 총선을 보게 되면 관내 관외를 다 합치게 되면 전국의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12.5%를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플러스 12.5%를 이동시킨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25%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숫자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누가 어디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조작이 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원인이 조작을 안 했으면 선거결과가 조작으로 안 나타난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이 종모양의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겹치겠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찾아 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했고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했고 거소투표도 조작했고 제외국민투표도 조작했고 제외공간투표는 조작했는지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차지하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결벽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남으로 하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야무진 입을 가지고 입을 뿍 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남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부정선거를 은폐 침묵 외면한 대가를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우르게 될 것이고 본인들의 선택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020년도 총선에서는 어떤 부정이 일어났느냐 우편투표에서는 이게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주의 차익값이 플러스 9.79% 국힘당이 마이너스 10.62%입니다. 얼추 10%를 훔쳐가지고 10%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제주도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득표수 조갑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우편투표 조작상황입니다. 그래프는 차익값 그래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평균 더블당은 플러스 12.2% 국힘당은 마이너스 11.41%입니다. 얼추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느냐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24% 울산광역시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4%를 조작한 선거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나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 범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내가 특정할 수 있는 확정적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 투입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의 우편투표를 전부 다 2020년 4.15 총선에 조작한 것이 jih님의 데이터 분석 이 데이터는 선관위가 만든 데이터인 겁니다. 선관위가 빼앗은 건 선관위가 만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전광역시의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증강 우편투표 조작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차익값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얼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4% 국힘당 마이너스 14%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전광역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국가로서는 완전히 뭐죠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라 자체가 그냥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누구도 선거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망할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천광역시 우편투표 조작 상황인 겁니다. 우편투표 득표 정감 상황인 겁니다. 더불당 차익값 플러스 10.99% 국힘당 마이너스 10.08% 얼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20%를 조작한 겁니다. 인천광역시의 우편투표 투표 자수의 20%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차익값 그래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화할 수 없지만 이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인천광역시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0%만큼 조작을 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회사전투표 증강 관회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관회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컴퓨터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윤석열의 마이너스 값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밑에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6%에서 최대 마이너스 14% 이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은 최소 플러 7% 플러 13%지 않습니까 최소 14%에서 최대 2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제 다 밝혀지게 됐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결 안 하고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서 윤 대통령 그냥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가 그냥 서슴치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그렇게 탄핵시킬 때는 이런 사냥캐처럼 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입을 다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우편투표 조작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최소 5%에서 최대 10% 민주당 이재명 플러스 1% 플러스 5% 무슨 이야기인가 최소 10%에서 최대 20%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 투표자 수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윤 대통령 등장하고서 첫 번째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선거입니다. 도지사선거. 이 도지사선거는 여러분들 아주 인상적인 경우는 뭔가 아니까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딱 정확합니다. 차익값이. 도독질한 표하고 그다음에 훔쳐간 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여러분들 증거물인 거죠. 이게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왔는데 눈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눈이 왔는데 날씨가 추운데 그 눈을 내버려 두면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지 눈이 있는데 눈이 얼어붙었는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선거입니다. 이 후보가 다행히 2명만 있기 때문에 철원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만큼 가져간 거죠. 양국은 국힘당 김진태 마이너스 9.5% 더블당 이광재 플러스 9.5% 화천군 마이너스 6.8% 플러스 6.8% 후보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철원군 같은 데서 뭘 이야기 합니까 10%를 훔쳐가 10%를 대해줬으니까 총 20% 철원군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0%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시도지사선거는 인상적인 것은 후보가 2명 출마한 데는 정확하게 좌우값이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충청남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좌우가. 좌우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힘당의 김태웅 예상군에서 마이너스 11.7% 양성조 플러스 11.7% 청량군 마이너스 8.3% 플러스 8.3% 홍성군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홍성군 보시죠. 마이너스 11.4% 플러스 11.4% 서천군 마이너스 12.2% 플러스 12.2% 후보가 2명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 값이죠. 훔친 것만큼 가져간 것입니다. 하늘에 여러분들 표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충청북도입니다. 후보가 2명 출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평군 국힘당 마이너스 4.5% 더블당 플러스 4.5% 괴산군 마이너스 6.9% 플러스 6.9% 도망칠 수가 없는 증거물인 거죠. 후보가 2명 출마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첫 번째 공직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전광역시장선거입니다. 여기도 후보가 2명만 출마한 겁니다.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대덕구 마이너스 10.4% 플러스 10.4% 유성구 마이너스 4.4% 플러스 4.8% 서구 마이너스 8.9% 플러스 8.9% 중구 마이너스 10.9% 플러스 10.9% 동구 마이너스 9.7% 플러스 9.7% 좌우가 일치하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가장 규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과 노태학 체제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울산광역시장입니다. 후보가 2명 출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5 플러스 7.5 북구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동구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남구 마이너스 6.3 플러스 6.3 중구 마이너스 7.7 플러스 7.7 후보가 2명이 출마해 놓으니까 국힘당의 김두기만께서 표를 빼앗은 그만큼 송철한 게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죠. 이거는 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전투표제도 중에서 특히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이제 우편투표를 많이 하는데 제외국민투표는 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